프레스움라이브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으니까 채팅창에서 소통하시면 시청하는 재미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레스움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젯밤 10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대담이 방송됐죠. 한밤인데도 시청률이 8%가 넘을 정도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졌는데 직검 3년차 국정현안은 물론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얘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지금부터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가혜 기자,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로비부터 집무실까지 쭉 한번 먼저 소개를 했는데 처음 보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입에는 청와대, 청와대 이런 말이 입에 익은데요. 이제 대통령이 머물면서 업무를 관장하는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의 대통령실이죠. 이 대통령실 내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사 로비부터 해서 자신의 집무실 그리고 국무회의장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에게 받은 선물까지 모두 공개를 했는데요.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도어 스태핑을 하시는 거는 아니라도 가끔씩 기사들과 질의응답하는 기회를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싶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언론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종종 만들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평소 집무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하는 방이니까. 대통령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드린 공약을 채택한 우리 정부 120대 국정과제입니다. 지무실 문 앞에 이렇게 놓은 건 특별한 의미도 있어요. 이걸 놔두고 늘 이제 국정과제를 보면서 내가 아직 미진한 게 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놨습니다. 이게 백악관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직접 깎아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한국 대통령에게 증정한다고 조세프 바이든. 아버지가 50년 이상 쓰시던 책장인데요. 아버지 연구실에 있다가 퇴임하시고는 명예교수실에 있다가 작년에 작고하시고 나가지고 이거를 제가 집무실에 갖다 놨고. 집무실 가장 가까운 장소에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제 기억을 좀 하고 싶었고요. 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그런 생각을 좀 저도 계속 새기고 그러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집무실에 갖다 놓게 됐습니다. 한 번 보셨는데 그리고 어제 대담에서는요. 사각값 그러니까 국민 실생활, 민생과 관련된 얘기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물가, 금리 문제 시작해서 많은 얘기 나왔는데. 양진 변호사님 일단은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도 많이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대담에서 경제라든지 교육, 의료, 노동, 저출상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도 밝혔는데요. 우선 물가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가 오르게 되면 실질 임금이라든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국민 생필품 생활 물가는 규제 완화와 또 공급 정책을 통해서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대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면서 사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과를 비롯한 과일들의 물가 관리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다라면서 의료 인력을 확대를 하면서 의사의 법적 리스크를 줄여주고 또 보상 체계를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의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중에 정말 중요한 책무가 바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정책을 쓴다고 해서 출산율이 꼭 느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배웠다라면서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또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죠.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선물 관련해서도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는데 얘기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글쎄 뭐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방문을 접근했던 사람이 네.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국민들께서는 직접 제 입으로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나을 수 있는 또 부정적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저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부부싸움 했냐 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떠들썩했던 게 이 고가의 선물 문제인데 선물 두고 간 사람에 대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훈 실장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이 사건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표현하고 또 설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도 국민과 어떤 소통에서 그냥 덮어두려고 한다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거든요.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적시에 설명도 하고 또 양해를 구할 부분은 양해를 앞으로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부분 하나가 있다면 매정, 박절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매정하게 물리칠 수 없지 않느냐 박절하게 안 만난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한국인의 어떤 정 그러니까 이 부친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부친과 또 자신은 직접 작고하신 부친의 책상을 놓고 언제나 기릴 수 있는데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부친의 어떤 친구라고 오니까 매정하게 이렇게 안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공과사가 뚜렷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정하게 박절하게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대통령 자리와 대통령 부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처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서 그것을 차단시켜야 된다.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언급이 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제2부석실 특별감찰관 도입 얘기가 나왔는데 뒤이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박지영 부원장님,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전에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는데 이번 설명으로 좀 해소가 됐을지요? 김경률 회계사가 아쉽습니다. 이렇게 자기 다섯자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가 아쉬우면 야당과 국민의 비대위원이죠? 네, 비대위원이죠. 야당과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전혀 해소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매정하고 박정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법조인 아닙니까? 검사 시절에 매정하고 박정하지 못해서 최순실실을 끊어내지 못한 박근혜 전두탱령을 감옥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치공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정치공작이면 수사해야죠.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이라든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변명이 오히려 논란을 부족히고 지지율 하락에 좀 더 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언급하신 범죄 행위다라는 건 해석이 분분하고 체크할 부분이 있으니까 바로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 논란의 해결책으로 제기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특별감찰관 도입, 제2부속실 설치 의견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가지고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박절하게 막지 못한다면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들으셨는데 이런 해결책 방안이 일각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예방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종원 실장님, 다른 해법이 좀 있나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요, 윤 대통령 말씀이 이겁니다. 예방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검토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에 일단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어쨌든 제2부속실이나 혹은 특별감찰관 제도는 당이 건의하는 어떤 형식, 또 적절하게 특별감찰관이 안 되는 이유가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북한 인권위와 관련돼서 이사선임을 지금 미루고 있기 때문에 함께 지금 조건처럼 이렇게 걸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당에서 좋다, 그럼 민주당과의 어떤 협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걷어내고 특별감찰관부터 하자라고 협상을 해서 밀어붙이면 사실 그건 받아야 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거부하거나 그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예방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데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2부속실은 비서관이 있고 행정관들이 있고 또 행정요원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대통령 부인이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일정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공식적으로 챙기고 그것들을 시스템화해서 기록에 남기고 특정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바로 제2부속실이 할 일이기 때문에 밀어붙여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제2부속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 두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정호 원실장님은 특별감찰관 이 도입은 민주당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받으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진영 부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없던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건, 사고가 있었으니까 제도를 만든다. 그럼 사건, 사고는 뭐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사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게 첫 출발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법률적인 의혹이 있다면 수사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제2부속술이나 특별감찰관 임명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시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인 거고 또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하려면 사실은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하시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행위인지 아니면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권한을 납용하는지 애매한 선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틈에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해결하려면 국회하고 같이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좀 아쉽다는 반응을 내놔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바도 있는데 마침 어제 있었던 관훈 토론회에서 이 대목에 관련해서 한번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치 않게도 오늘 방송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죠. 처음부터 그 가방을 사서 어떻게 보면 그림을 찍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열한 몰카 공작이라고 딱 선을 그었는데 또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임명 이 얘기를 좀 했고요. 좀 안 나오는데 덧붙여서 문재인 정거 때 이걸 하지 않았고 당시 영부인도 좀 의혹 많았다 이렇게 화살을 돌리는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부원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 수사하시면 됩니다. 두 분 다 검사 출신 아니에요. 수사 잘하시잖아요.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열한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하셨는데요. 저열한 몰카 공작은 수사해야죠.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저는 그 말로 드릴 말씀이 없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번 서천시장 방문했을 때 대통령에게 90도 폴더 인사했는데 이런 대통령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제 입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런 아마 의사 표현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신군요. 이동훈 실장님 그리고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김건휘 여사 논란 관련해서 총선에 투표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결과 여론조사인데 내일부터 설 연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밥상머리 이슈로 올라갈 텐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입장을 밝히면서 어떤 여론조사 내용일까요? 민심일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첫 번째 수사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이미 고발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검찰이 아마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이 고발을 한 거죠? 민주당 고발 말고요. 매체에 대해서 매체라고 이야기하는 몰카 공작을 편 집단에 대해서 서울에서 고발이 맞습니다. 네, 집단에 대해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고발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검찰이 아마 배당을 해서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는 이미 이게 지금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동영상도 나오고 기사처럼 기사 대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반영이 저는 선반영이 됐다고 본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네거티브 공작으로 봤을 때 그 공작 자체의 여론조사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 과정들이 거쳐졌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것과 관련된 언급을 함으로써 이것이 종지부로 찍느냐 과연 또 여론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느냐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느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양재인 변호사님은 좀 소소하게 저희가 윤 대통령 발언 들으면서 마지막에 좀 저희가 한번 웃어본 적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이슈로 부부싸움 했냐 이런 부분에 전혀 안 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일단은 사실 이제 뭐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대통령의 입장을 조금 많이 배려를 해서 분위기의 환기를 위해서 저렇게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사실은 이 남편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북정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뭐 잡음이라면 잡음이랄 수 있는 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의 관계까지 이렇게 좀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실 부부싸움을 했느냐 안 했다라면서 이제 웃으면서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한 마무리가 끝났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마지막 마무리는 그래도 좀 사과를 하면서 끝나면 참 더 깔끔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좀 아쉬움은 듣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실장님 뭐 여기 발언에 대해서 어제 대담을 두고서 많은 반응들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민주당, 개혁신당에서 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습니다. 쭉 한번 보셨을 텐데 쭉 보시면서 또 어떤 좀 느낌 드셨습니까? 뭐 민주당이나 또 개혁신당 제3시대에서는 처음부터 이 대담과 관련해서 형식부터 이제 비판을 많이 했죠. 대통령이 국민과의 어떤 직접적인 소통을 하려면 기자회견도 하고 또 좀 비판적인 어떤 질문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작부터 어쨌든 민주당이나 혹은 다른 야당의 입장은 비판적인 어떤 시각으로 점철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뭐 사과와 관련된 이야기 또 뭐 성찰이 없었다. 이런 반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김경율 비대위원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공이 아마 비대위로 또 넘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또 김경율 비대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 이후에 어쨌든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려고 하니까 아쉽다라는 표현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당의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바로